어 멋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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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멋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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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섹시 그르! 헤이 고 헤이 고 헤이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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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멋있다. 역시. 형 뭐 옷 하나 빠트린 거 아니에요? 이런 옷이야. 옷 남아. 우와! 우와 멋있다. 역시. 오, 안에 옷이 그냥 옷이 아니었네요. 아니, 아니, 아니. 같은 적으로 했네. 우와. 갑자기 용기가 확 생겼어. 새우기 때문에. 일단 이거 먹고 해요, 먹고 해요. 먹고 해, 먹고 해. 진짜. 눈빛이. 어, 깜짝반사드리네. 정말 이 살까지 침을 바르셨나 봐요. 네, 살펴봤어요. 아, 진짜. 왜 그런 거야. 저는 시청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오늘 저희 공연 볼 때 신경안정제 들고 공연을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섹시미로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차려. 이야. 오늘 오늘 우리 1등이네. 1등은 없나? 1등이죠, 저희. 우와, 멋있다. 우와. 아, 우리 다 연습 다 끝났어요, 이제.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요? 할 필요가 없더니 해야지, 그래도. 저희가 오늘 한 팀이 돼서 공연할 그 넘버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걸 보시고 타이트하게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가만히 마셔야지, 함께 즐겨봐. 아, 정말. 아, 정말. 네요. 아, 정말. 칠ļ한 머리에 부클 수저 , 칠퉁한 머리에 부클 수저 . 까 안고 밤새 며칠 수저 걱정은 하지만 진통죄줄 탄이 미치도록 한 번 흔들면 즐겨봐 , 오우. 긴데? 오우, 진짜 헷갈려. 헷갈려. 너무 비싸다. 오우, 이 여자 흔들면서 춤추네. 엘로댓 지지. 오우, 습타킹 벗겨져라 흔들어. 엘로댓 지지.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대박. 아니. 아니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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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 아니요. 최선생님. 아니 지금 공연을 되게 잘 봤는데. 잘 봤어, 그렇죠. 아 저게 도우보는데? 이거 하라고요? 하실 수 있어요. 자. 아니 잠깐만요. 저희가 몇 시, 시간이 얼마 기간이 남아있어요? 한 3일 정도 필요하거든요.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안에 못 해요. 아니 이거 아래 안 되죠. 이게, 이게 저희가 집사무여서. 이제 아마 공연할 거면 그래도 한 모터도 한 3시간 이상은 해야지 최소. 아니. 이번 특히 이 시카고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최고다. 내가 시카고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는 마음. 시카고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멋있을까? 나는 그냥 정말 시카고를 위해 태어났다. 이런 느낌. 내가 가장 세상에서 제일 섹시하다. 그런 느낌을 갖고. 이건 진심이야. 이건 지금. 사부님이 너무 좋은 말씀만 하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해 주시니까. 야, 인기가 막 생긴다. 기름칠한 머리에 버클 슈즈. 기름칠한, 아까 기름칠한 바로 기름칠한 머리에 슈즈를 보여주고 버클 슈즈. 버클 슈즈. 쿵 땅땅. 쿵 언두고 쿵 땅땅. 자, 우리가 그럼 기름칠을 한 명씩 해볼까요? 우리 은우 씨부터 한번 할게. 기름칠. 팜, 시크, 세븐에. 기름칠한 머리에 버클 슈즈는 없어졌네요. 버클 슈즈. 기름칠. 네 얼굴 잘생긴 거 알겠는데. 얼굴만 보지 말고 다리를 움직여야지, 녀석아. 아저씨. 팔이, 시크, 세븐에. 기름칠한 머리에 버클 슈즈. 1, 2, 3. 잘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버클 슈즈에서 약간 임팩트가 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자, 5, 6, 7, 8. 기름칠한 머리에 버클 슈즈.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방법을 몰랐네요. 아니, 나중에 고리한테 써놓고 싶어요. 아, 이게 두 달을 다 하니까 더 멋있네. 아, 진짜. 어? 개발한 거 있어요, 저도. 어떻게 해? 형이 한 거 좀 다르게. 다시 그러면 걷는 거 보세요? 어? 아니, 그냥 하고 이렇게. 5, 6, 7, 8. 기름칠한 머리에 버클 슈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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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모두 다 자기에 맞게. 어, 자, 자기에 맞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이따가 집에 가서 혼자.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뭔가 자기의 손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다음에. 아, 시원해? 자. 어, 껴안고. 밤새며 춤 춰봐. 아, 이렇게. 오른손이. 오른손이 내 위에 어깨를.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인데. 아, 이렇게. 왼손잡이. 아, 이렇게. 아, 진도 안 나갈 거냐고. 아, 이거. 이게 편해요, 저는. 아, 전 세계가 똑같아서 내가 막. 아, 이거 반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한 다음에. 껴안고. 밤새며 춤. 어, 너무? 밤새며 춤. 어? 어, 너무? 하하하하. 아니, 좀 싼 티, 싼 티 아니에요? 약간 싼 티 나는 느낌 아니에요? 지금 세영 씨는 내 안에 진짜 섹시함이 가득하다는 걸 지금 계속 입술이. 계속 입술이. 계속 입술이. 촉촉하세요. 진짜로? 아, 진짜로요? 어? 어? 자기 애가 엄청 하신 것 같아. 난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올 줄 알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너무 칭찬해 주시니까 배울 맛이 나. 배울 맛이. 아, 좋아, 좋아. 재미있어, 재미있어. 그렇긴 해, 맞아. 그 다음엔 밑이 저쪽 보고. 밑이 도록. 한 번 쑥. 한 번 흔들며 즐겨 봐. 즐겨 봐까지 여기 와야 돼. 흔들며 어, 여기 더 붙이세요. 이거 어, 붙이면 즐겨 봐. 엔, 오, 후. 엔, 오, 후. 엣, 오, 후. 엣, 앳. 그럼 아까 배운 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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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졸리신 건 아니죠? 네, 지금 너무 좋아요. 진짜? 사실. 아, 진짜. 아, 진짜. 사실. 지금 느낌적으로 젖어있는 느낌은 세용 씨가 최고예요. 네. Sing, my angel of music. Sing for me. 아, 천천히 갈 거야.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구매할 extensively 해. Sing. 가만히 있으면 힘들걸. 왔다 왔다 해야지. 편해. 아, 이렇게 바꿀래?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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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FOR ME!